네,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. 중부지방은 뒷배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맑게 개 있는데요.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나마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남해안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. 앞으로 남해안 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. 예상되는 양은 제주 산지의 150mm 이상,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입니다.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도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조금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은 하늘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. 지금 끼어 있는 안개도 기온이 오르며 점차 사라지겠습니다.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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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